운다고 해결될 일 아니라니까? 야. 나 좀 보라고. 너는 지금 울 게 아니라 화를 내야지. 나 사기꾼이라고. 사기치려고 너한테 접근한 거라고 내가. 야. 나 너한테 마음 준 적 없어. 그냥 돈 뜯어내려고 만난 거라고. 그럼 왜 나한테 돈 달라고 얘기 안 했어? 나한테 돈 요구한 적 없어? 있는 줄 알지 내가. 네가 개털인 줄 알았으면 내가 만났겠냐? 어? 내가 미쳤어? 그럼 하자. 야. 네가 착각할까 봐 그러는데. 누구 상처 같은 것도 받지 마. 나 너한테 한 거 그거 사랑 아니야. 사기지. 알았어? 알았어? 알았어. 커피 드실래요? 너 성희랑 무슨 일 있었냐? 그냥 저 좋아하던 애였어요 끝까지 사기 쳐서 반드시 징수한다 384기동대